더 많은 이웃과 나누고 더 높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박예, 봉사, 애국의 인재들이 끊임없이 샘솟는 대학 아름다운 인재의 새 가천대학교 박예, 봉사, 애국의 창학정신 아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는 강력한 리더십과 탄탄한 재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학의 구조개혁을 주도해왔고 입학 모집인원 4,500명, 총 재학생 2만여 명의 수도권 3위 국내 대표 명문사학으로 무뚝 서게 되었습니다 중 15개 단과대학, 74개 학과의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인문학과 첨단과학의 융합세대를 이끌어갈 지성의 전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생명 분야의 토탈 인프라를 갖춘 메디컬 캠퍼스는 가천대 길병원에 네트워크가 더해져 세계에서 활약하는 우수한 의료인재를 키우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는 메디컬 캠퍼스 항화교육원은 가천대학교의 또 다른 자부심입니다 국내 최초로 7년제 의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석사과정은 가천대에서, 박사과정은 하버드 의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버드 의대와 공동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의 캠퍼스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의 가천하와이 교육원 연수는 물론 아름셈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으로 매년 700명의 학생을 세계로 보내고 있으며 영어 몰입 캠프, 글로벌 존, 토익센터, 영어능력졸업인증제 영어 말하기 인증제 등을 통해 졸업 후 세계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캠퍼스 인프라에서도 가천대학교는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전철역에서 강의실까지 5분이면 갈 수 있는 논스톱 지하통로 대한민국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비전타워 전자정보도서관, 영상강의실, 프리덤광장, 에코버스에 이르기까지 첨단과 낭만이 공존하는 캠퍼스에서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뇌과학연구소, 이기려 암당뇨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원 등 세계 수준의 연구소는 물론 5년간 천억 원 투자, 100억 장학재단 설립 등 끊임없는 투자로 발전 가능성 1위 대학으로 선정된 가천대학교는 국내 사학 톱10을 향해 눈부신 속도로 추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브레인을 넘어 세계의 브레인을 샘솟게 하는 지성의 요람 한국의 10대 사학을 넘어 글로벌 명문으로 뻗어가는 혁신의 바람 가천대학교가 일으키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글자막 by 한효정